양진씨에게도 다시 쫓아주시고 뒤로 물러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마지막 휘납에로 불꽃놀이를 준비하려는데요. 지금 뒤쪽이 성인실분이신지요? 성인실분이 전화해보세요. 성인실분이 다 뒤로 물러들이시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양진씨에게도 다시 쫓아주시고 뒤로 물러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마지막 휘납에로 불꽃놀이를 준비하려는데요. 지금 뒤쪽이 성인실분이신지요? 성인실분이 전화해보세요. 성인실분이랑 다 뒤로 물러들이시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